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2023년 4월 21일이고 금별입니다. 오늘은 울망졸망국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요즘 미국의 에어 앤 스페이스 매거진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기사들이 계속 실리고 있네요. 오늘은 FA50, 천대 수출한다, 그거에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고 지난 정부에서도 시작이 됐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그러나 계속 하고 있죠. 거기에 확신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기회가 될 때마다 다루고 있고 관련된 정보가 입수될 때마다 그 핵심은 여러분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미 공군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현재 500대 가까운 훈련기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잉의 T7 또는 T7A라고 불리는 그 기종을 이미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계속 어떻게 보면 커지고 있다. FA50에 대한 기회가 커지고 있다. 이 희한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FA50의 희망에다가 약간 플러스 1점을 더 주는 사안 그런 것이 거론이 됐어요. 미국 의회에서 언급된 내용이고 제가 이제 미국 관련 내용을 쭉 다룰 때 보면 가장 신빙성이 있고 정확한 자료는 미국 감사원 보고서라 또는 미국 의회 연구소 의회 그러니까 연구기관의 보고자료 그리고 미군 담당자들이 미국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 이것이 신빙성이 가장 높습니다. 높고 또 거기에서 그런 자료들이 노출되는 부분은 제가 봤으면 우리보다는 한 수 아직 높다. 미국이 다른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쇠약해져가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이 미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회와 행정부의 어떤 의사소통 과정이 상당히 투명하다.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오늘은 거기에서 발견된 내용을 한번 이렇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잡지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이 잡지의 제목 뽑은 신규 조종사 양성이 노후화된 훈련기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다. 아까 제가 대문사진 제목에도 뽑았지만 2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 하는 게 미 공군이 우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미 전력 약화의 미 공군 전력 약화의 핵심 요인이다.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돼요. 이 기사를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대사례를 찾아보면서 들은 생각이 더더욱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미 공군 부참모총장이에요. 부참모총장이니까 참모총장 밑이죠. 그러니까 참모총장 위에는 민간인 신분에 공군 장관이 있으니까 미 공군에서 넘버뜨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데이비드 앨범 대장이죠. 이 사람이 미국 미 공군 부참모총장이고 이 사람이 지금 내년 예산을 위해서 예산안을 냈잖아요. 의회에다가. 그러면 그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그런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죠. 작년에도 거기서 작년 이 시점이죠. 거기서 F-35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한테는 소중한 정보들이 많이 나왔어요. 객관적인 자료들이. 보통 일반의 언론에 보도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F-35의 실상이 거기서부터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1년이 지나서 지금 이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루겠지만 이번에는 훈련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해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국방비 더 늘려야 된다. 해군의 예산을. 왜냐? 중국 해군이 우리 해군을 미국 해군을 일부 추월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적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안전에도 없어요. 공군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사안에. 그래서 6세대 전투기도 하루빨리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동을 걸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어떤 공중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전투기 필요하지만 훌륭한 조종사를 계속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게 조종사 양성 기간을 늦추고 있다. 사실 미 공군은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 좀 더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서 최신의 훈련기가 필요하겠죠. 6세대가 곧 나올 거니까 이제 한 7, 8년이 있으면 그런데 정작 그들은 60살이 다 된 훈련기로 훈련을 시키고 있다. 희한한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보잉의 T7를 선택해 줬더니 그게 지금 2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 제가 봤을 때 3년 이상 늦어지고 있고 그때는 또 가봐야 알아요. 그 자체는. 보잉에서 이미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늦게 지거든요. 미 공군도 감지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 문제 때문에 조종국에서 양성이 2년 이상 뒤처지고 있다. 라고 적시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죠. 의회가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 공군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회까지 동의하게 되면 보잉의 입지는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죠. 그걸로 우리의 FA50에 또는 T50에 미국 파트너인 로키드 마틴의 입지는 올라가는 거죠. 이게 4월 13일 날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이에요. 미 의회에. 그래서 내용에 보니 기사는 그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주요 내용을. 그래서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버지니아주 소속의 제니퍼 키간이라는 의원이 물은 거예요. 조종석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래서 미 공군 부참무총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종석을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비행 시험에 국한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종석을 양성하는 방식이 미국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사관학교를 통해서 하지만 미국 사관학교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초 교육이 됐다고 보고 우리도 사관학교 가면 대학에서 받는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실비행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수송기 같은 경우는 18개월이 걸린다. 그리고 전투기나 폭격기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요. 만약 오늘 내용을 들으시는 분 중에 공군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거하고 우리의 기관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알지 못하죠. 당연히. 이게 색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기 부족으로 4년까지 걸리고 있다. 엄청난 거죠. 이 공군 전력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인데 비행기를 조종할 조동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훈련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T6하고 T38이 있다. 이 두 개가 다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 T38이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경쟁에 임했던 게 보잉의 T7하고 우리 카이의 T50이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에서 이걸 뽑은 겁니다.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보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면 T6이 먼저 언급을 했는데 이게 텍사니라는 거고 초등훈련기예요. 우리로 치면 KT1 같은 비행기예요.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이 비행기 어디서 비슷하죠. 많이 보셨죠. 이게 2차 세계대전 전쟁영화 찍을 때 일본의 제로 전투기의 대역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기체고 1935년부터 개발된 거예요. 배치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아마 훈련기로 개발이 된 비행기예요. 아직도 날아다녀요. 아직도 미 공군이 서고 있어요. 저 때는 당연히 미군이 제트엔진이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앞에 뭉뚝한 머리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피스톤엔진이에요. 600마력짜리. 이거 초등훈련기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미군이. 600마력짜리 비스톤엔진이고 해군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아마 놀라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35년부터 생산된 비행기를 지금도 초등훈련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하죠. 우리 공군은 최소한 훈련기에서 만큼은 미국 공군보다 훨씬 더 좋은 비행기로 우리 조종사들을 훈련시켜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예비 조종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KT-1을 쓰고 있는데 2000년부터 배치가 된 거죠. 이때는 아마 국방공학연구소가 많이 관여된 것이고 상당히 안정적이고 훌륭한 비행기를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는 35년. 이거 마치 75년 뒤에 개발된 비행기고 배치되기 시작했던 거고 엔진도 이건 터보 프로필러가 달려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트엔진이에요. 그래서 헬리콥스 엔진처럼 터프 샤프트를 빼내서 이건 프로필러를 돌리는 거니까 이거는 제트엔진이에요. 마력 수도 949마력이죠. 천지 차이가 나는 비행기에 두 가지가 세계 제1의 패권국 미국은 그때 그런 비행기로 훈련을 받고 초등훈련을 우리 초등사들은 이런 훈련기로 초등훈련을 받습니다. 잠자리 비행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고 큰 관심사인 T38 탈론 이거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맛을 줘요. 미국에 처해 있는 입지가 드러나요. 보면은 1900 생산이 1961년부터 시작해서 72년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72년에 종료된 기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그마치 지금 2023년이니까 50살이 넘었어요. 50살이 이 비행기가 우리 T50은 아마 2004년, 2005년부터 됐을 거예요. 좀 전에 그 탈론, 탈론이란다. 텍스한 그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 비행기는 여분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도 자료 준비하면서 조사하면서 우리 F5 제공호 있잖아요. 그거하고 형제지간이에요. 그게 같은 비행기예요. 모양도 비슷해요. 엔진도 기본적으로 같은 엔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F5 제공호가 지금 노후돼서 부품도 없고 자꾸 고장나고 추락도 하고 그래서 교체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불거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미국 아이돌 훈련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F5 제공호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의 입장이 있죠. 그거랑 미국이 현재 훈련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이걸 1200대 정도나 샀더라고요. 미 공군이. 그런데 오래된 거 다 버리고 그래서 현재 49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훈련기가 대체가 되면 400, 500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희 이야기예요.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군은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대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료는 2020년 12월 기준이고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엔진 출력을 한번 볼까요? 2200파운드짜리 엔진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출력이 기본 출력으로 해서 4400파운드짜리예요. 아마 F5 제공호도 이거랑 좀 이거 보다 살짝 높을 수는 있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50살이 넘은 비행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거죠. 우리는 T-50에 2005년부터 배치가 됐네요. 여기 보면 일단 엔진 출력부터 볼까요? 우리는 거의 12,000파운드예요. 기본 출력이. 좀 전 거는 얼마였습니까? 4400파운드였어요. 약 3배가량의 더 힘이 센 비행기예요. 엔진 출력이. 그거는 작은 엔진 두 개고 이거는 큰 엔진 한 개잖아요. 그리고 길게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T-5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어보면 세미나나 이런 거에 지금 우리가 4.5세대 전투기 나오고 KF-21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T-50이 개장이 돼야 된다. 여러 가지로. 조종석이다. 여러 가지 분야.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초동훈련기가 아니니까 초동훈련기는 하늘에 나르는 것. 나르는 값만 잡는 거니까 별로 상관없다고 볼 수 있지만 T-50이 되면 이걸로 훈련을 마치면 바로 전투기를 조종해야 되는데 우리 KF-21은 4.5세대, 5세대, 6세대로 갈 건데 그러면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거죠. T-50이 부족하면. 그래서 T-50을 개장해야 된다. 그것도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타이밍이 다 20년 됐기 때문에 게다가 F-51이라는 로급 전투기 F-5 제공호를 대체하고 F-4 펜탱기를 대체할 로급 전투기로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역량들이. 그러면 훨씬 전투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바당이에요. 지금 합당하죠. 되게 이야기가. 그런데 미국은 지금 72년에 생산이 종료된 이 비행기보다 30년이나 30년 이상 나이가 많은 그 비행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지금 T-50 같은 업그레이드 고민도 저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워낙 플랫폼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4.5세대, 5세대, 6세대를 위한 비행기로 계량도 저는 불가하다고 봐요. 그 정도면.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베트남전 이전에 개발된 비행기잖아요. 그러니까 50년대 개발된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업그레이드의 예지도 없다. 그런데 그 훈련사, 미국 조종사들은 그걸로 훈련을 받고 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나라 조종사들의 기초훈련이 훨씬 뛰어나다. 여건이 훌륭하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훈련기 그리고 고등훈련기 둘 다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외에 부참모총장이 언급하는 문제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T-38의 기사 내용이 아니고 서면 답변서에서 발췌한 겁니다. T-38의 엔진이 부족하다. 지금 이거. 엔진이 부족하다고 말하죠. 그렇게 오래된 비행기니까. 그리고 T-6과 T-380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출 좌석에 카트리지 문제가 있다. 사출 좌석은 비행조종사가 탈출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 메인 출력은 로켓 엔진 같은 거로 쭉 쏘올려요. 이미 계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낙하산이 펼쳐질 때는 그 안에서 화약이 터져요. 화약이. 에어백처럼. 에어백도 안에 화약이 있는 거 아시죠? 쾅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카트리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출 좌석 카트리지가 화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낙하산 표지일 때 쓰는 거예요. 그게 지나면 문제가 있었거든요. 한 모델이. 영국 잭. F-35에 들어가는 거. 그 같은 모델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모델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같은 카트리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지금 융통하기가 쉽지 않다. 그게 작년에 7월 정도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사출 좌석에 문제가 있으면 그 비행기는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데 다른 게 다 멀쩡하더라도 하늘에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T-38 같은 경우도 등록된 거는 예를 들어서 500대 정도 되는데 엔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요. 등록은 500대가 돼 있지만 아직 새 엔진 달면 고치면 탈 수 있으니까 아직 폐차는 안 한 거예요. 폐기는. 등록은 돼 있어요. 그럼 못 날라다니는 거죠. 엔진이 부족하니까. 더 이상 구할 데가 없는 거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마 우리 F5 제공 후에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거예요. 부품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의 T-38 탈론하고 경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부품 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게 있고 시뮬레이터를 지상 시뮬레이터 교관도 부족하다. 그건 아마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민간인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건 지난번에 제가 다뤘던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게 보니까 지금 오늘 등장한 부참모총장은 뭐냐면 조정서의 양성이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다른 답을 놓고 이래요. 그러면 T-38 탈론도 여러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24년 예산에 기골보강에 1,600억이 들어간다. 항전장비 개량에 1,600억.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이 말하는 자료는 보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 기초 비행에 관련된 부분 예산을 또한 몇백억, 1,200억 정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F-16 몇백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보면 레이더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골보강이 있어요. 기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빼대를. 그런데 T-38은 F-16하고 비교하면 F-16의 거의 뭐 아버지, 할아버지 뻘이에요. 아버지 뻘 정도면 되겠네요? F-16도 막 80년 정도 등장했으니까. 이게 기골보강을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한테 환기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원래 T-7을 계약할 때 또 우리 T-50이 경쟁을 같이 했을 때 미군이 요구한 것은 24년부터 배치를 요구했어요. 배치. 즉, 24년부터 비행기가 날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조종사 훈련용으로 쓰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T-38에 대한 추가 계획은 업그레이드 계획은 접었겠죠. 그때 다. 1, 2년 기다리면 새 비행기가 올 거니까 내지는 그 기간 버틸 수 있을 만큼만 필요한 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개수 자금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600억이나 들여서 뭘 한다는 거잖아요. 기골보강. 기골보강을 몇 년치짜리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기골보강을 한다는 것을 훨씬 오래까지 쓴다는 거잖아요. 10년 이상 더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우회 것을 지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안 쓸 돈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일정을 못 맞추고 있는 보잉이 이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통 이런 업계를 소개하는 업계를 위한 잡지잖아요. 이게 물론 미 공군을 위한 잡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미 공군과 업계는 보통은 친해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둔수한 복합체. 미국이 잘 나갈 때는 서로 형님, 동생 뭐 이러면서 서로 밀고 땡기고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강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 돈을 보잉에게 물어내라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산벌한 이야기예요. 미국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방산업체가 지난 수십 년간 너무 이제 좀 방만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엔진 말을 언급을 했는데 엔진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이 엔진을 찾아보면 GE J85 엔진이고 거의 한 12,000기 정도 생산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엔진이에요. 이거에도 역사도 돌이켜보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던데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GE85 엔진이 12,000기나 오랜 기간 동안 생산됐기 때문에 다양한 파생이 있고 출력도 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저기 T38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출력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F5에 들어갔던 엔진은 F5에 들어갔던 엔진은 그것보다 출력이 좀 높을 수 있어요. 자 1988년에 생산이 중단됐어요. 아마 T38 엔진은 제공에 들어갔던 엔진보다 더 앞에 엔진이 아닌가 싶어요. 출력이라면서 더 낮기 때문에 88년에 생산이 중단됐으니까 중단된 지가 자그마치 지금 35년이 된 거예요. 돌려막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엔진이 고장 나서 뜨지 못하는 비행기가 많다. 이 이야기를 미공군 부참모총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록돼 있는 등록돼 있는 비행기의 대수는 495대지만 실제 날 수 있는 비행기는 그것보다 훨씬 적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F-22 랩터가 미국에 180대 정도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 날 수 있는 비행기는 100대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다. 그냥 그간 업그레이드되는 게 없으니까 성능 개량된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2년 정도 보통 걸리는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비행훈련에 추가로 2년이 더 필요하게 됐다. 왜? 대기를 해야 된다. 딱 준비가 됐을 때 바로 탈 비행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공군 조종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그리고 미공군은 더 훌륭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된다. 더 많은 훈련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완전히 반대쪽 이야기가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이 초래하는 어떤 뭐랄까 자극적인 내용은 지금 미의회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 앤 스페이스 매거진이 이걸 뽑은 거예요. 보잉 T7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무의 밑둥을 자르는 계기예요. 위에 아무리 무승하게 잘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밑에 뿌리 쪽에 지금 수분 공급이 안 돼요. 뿌리가 썩는 상황에 훈련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앞서 사출내석 문제가 있었는데 22년 7월에 제가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사출내석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까 화약 카트리지 이야기예요. 영국제죠. 그래서 F-35가 당시 전부 다 비행이 금지됐었어요. 왜냐 안전이 보장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에 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마 그랬고 우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도를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탔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아마 이 제조사가 마틴 베이커라고 전 세계의 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자예요. 우리 KF-21도 여기서 만들었죠.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때 영향을 받는 기종 카트리지 같은 걸 쓰는 거. 그때도 아주 극소수에서 발견됐어요. 그렇지만은 다 검사를 해야 되니까 못 날라간 거예요. 다 비행 금지가 된 거죠. 그때 여기 보면 나오죠. 그때는 제가 별 생각 없이 적었지만 오늘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T38과 T6이 여기 딱 들어있죠.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겠죠. 카트리지가 확보되고 다 뜯어보고 검사하고 이게 다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F-35에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어요. 훈련기는 계속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걸 해소하는데 의회에서 신경을 좀 써서 거기 예산을 올렸으니까 그 예산 제발 자르지 말고 오케이 해다오. 이런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보면 이제 T38하고 F5는 제공하는 형제지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F5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공군은 F-35도 적용되는 거고 유로파이트라팔 미 해군 F-28 많이 걸려있네요. 이 이제 미국 부참모총장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미국 공군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을 좀 알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작년에 미 공군이 새로운 조종서를 양성을 하는데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새로운 조종서를 양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 시장으로 계속 조종서를 뺏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그런 것으로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관여되시는 분들은 눈이 관심이 가는 그런 자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 일반 독자분들은 좀 대충 그렇네 라고 하시고 말 정도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커요. 미 초동호사가 지금 유지가 안 된다. 간당간당하다 쉽게 말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참모총장이. 작년에 기본적으로 250명의 초동호사가 빠져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가는 사람이 더 1회 50명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공군과 주방위군이라고 있죠. 미국의. 그리고 예비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비행기로 조종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조종사의 뭐랄까 타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보다 한 번씩 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조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직업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비군이니까 지금은 있겠죠. 하여튼 그거를 다 포함하기에 2만 1천 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에서. 2만 1천 명의 파일럿이 필요한데 현재는 1,900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저께 다뤘던 내용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문호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종사들한테 가장 큰 것은 돈을 적게 주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너스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주고 그런 걸 도입도 하고 또 신체 조건의 범위를 더 넓혔어요. 더 키가 작은 사람도 탈 수 있고 키가 더 큰 사람도 탈 수 있고 몸무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조종사의 풀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체 예전 같은 경우는 문신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줄였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을 가상황이 평가해 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셈이고 신체 범위 확장과 관련해서 제가 엊그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T7에 들어가는 지금 사출 좌석이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게 지금 주요 이유로 일단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건 콜린스라고 미국에 있는 사출 좌석 업체가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거예요. 더 너런한 더 키 작은 사람 그리고 더 키가 큰 사람 그래서 신체의 범위가 넓어졌죠. 그래서 양극단으로 새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 추가된 양극단에도 마이너스 플러스 쪽에도 사출 좌석이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무리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일단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유탄을 맞은 측면도 있어요. T7이 저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엊그제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2025년 12월로 연기가 됐어요. 생산이 초도 생산이 초도 생산을 하게 되면 저 말은 2025년 2월경에 마이스톤 C라고 하는 대량 생산 OK 이걸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례를 보면 12월로 12월에 생산이 되게 되면 저기서 실제 배치가 되는 데는 추가로 시험이 필요해요. 비행시험이 대량 생산을 못해서 시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1년 반 정도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훈련기라서 더 간소화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1년 정도라고 글린다고 치더라도 2025년 12월이기 때문에 실제 배치는 2017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라면이라는 전제가 거기에도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2024년부터 배치가 되기로 했던 거니까 최소 3년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훨씬 안 좋은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은 보잉은 그런 내용은 지난번에 여기 올망졸망 97편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원래 24년에 배치 계획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2월에 마일스톤 C를 대량생산 품빌 고정 2품빌로 가자. 저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F-35 같은 경우도 마일스톤 C를 사실 아직 못 받고 있죠. 그래서 희한한 경우인데 2025년 지금의 새로운 예상대로 12월에 생산이 개시가 되더라도 2017년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그러면 일단 만약 그때 T7이 아니라 그 당시 유럽의 모델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모델인 T50을 선택했다면 지금 이미 조금 있으면 비행기 날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 23년도 중반 다 돼가니까 미국으로 비행기 아마 물론 현지 생산을 했었어야 되니까 생산분들이 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 점을 감히 말 못하지만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다 느껴지는 거죠. 기사에서 도대체 뭐야 이게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근소식으로 그래서 이건 F-35의 시험 계획에 대한 내용이에요. 초창기 2012년 기초 그 당시 계획을 보면 여기 2019년 12월이라고 돼 있죠. 대량 생산 품질 고정이에요. 말순 C라고 하는 거. 그다음 보면 1년 한 8개월 정도 지났어요. 1년 7개월 정도 지나서 뭐가 있느냐 하면 남아있는 뭐라고 그럴까 공중에서 실험이 또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저게 끝나고 저기서 OK가 돼야지 배치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 OK를 받고도 시간이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잡아도 2027년 중반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설계 과정을 되게 단축한 그런 기종이고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재원도 채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이 2018년인데 그 이후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물가가 앙덩을 했죠. 미국에서. 아무리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준다고 하지만 수익성이 크게 지금 훼손됐을 거예요. 이미 손해가 갔을 거예요. 손해가. 그렇기 때문에 보잉은 동력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발생하는 문제를 고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기대치가 많이 반영된 계획이라고 볼 예지가 많다. 그것은 어떻게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느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서도 계속 천대, 천대 이야기를 아직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F-50에 대해서. T-50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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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